자세히 따져보면 자연환경 알 수가 있어 자연환경 영향을 받아서 지명이 정해졌다는 걸 평지보다 높은 산 중에 우리나라 최고 백두산 과일죽 맛있는 건 한라봉이고 설악산의 맥꼭대기 대청봉이고 골짜기 오르며 골골골 뱀이 죽은 골짜기 뱀삭골 내리는 빗물을 담아 한라산 꼭대기 백록담 불방울이 모여 일십백천 서울시를 흐르는 정계천 평지에 불을 따는 건벌 충청남도 논산시 황산벌 높은 산 열심히 넘어가제 울고 넘는 박달제 산맥을 넘어가세영 태백산맥 높은 고개 대관령 육지가 바다로 나온 곳 오랑이 고리 오미곧 타도가 육지를 파먹다만 홈이 곧 옆에 영일만 물이 돌아가서 하외만 의리고 여름에도 춥다는 얼음골이고 한반도를 닮아 한반도면이고 마르기를 닮아 마이산이고 비명을 자세히 따져보면 자연환경 알 수가 있어 자연환경 영향을 받아서 지명이 정해졌다는 걸 비명을 자세히 따져보면 자연환경 알 수가 있어 자연환경 영향을 받아서 지명이 정해졌다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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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